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를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8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게 암기노트에요. 그래서 요거를 8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노트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나요? 암기노트 안 보셨어요? 어 섭섭하네.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자랑은 다 하지만. 그래서 그 딱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하거든요. 지금 요약에도 요약이 있긴 하지만은 너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를 이제 나가는데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자 갈게요. 자 오늘 나가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 이에요. 부동산학 총론. 총론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거의 문제가 정해졌어요. 거의 뭐 100% 라고 해도 감이 아닌게 거의 보시면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게 있나요? 테마원에. 찾았습니까? 요것도 요즘 거의 100% 시험에 나와요. 따로 보세요. 법경기. 복합개념이 법경기가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 아웃라인을 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이 거의 시험문제 한 문제 정도가 거의 100%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강의하는데 감정평가 시험문제도 복합개념을 무조건 냅니다. 이거 꼭 가져가시고. 별표 3개 쳤어요? 굉장히 중요하면 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테마 3으로 한번 가볼게요. 테마 3. 테마 3으로 가시면은 테마 3으로 가시면은 토지의 용어라는게 있죠. 요것도 거의 100%에요. 거의. 이제 뭐 99.9로 가자. 아이씨 또 안나오면 큰일 나니까. 또라이 같은 놈은 또 다른 데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세문제 정도는 거의 다 와요. 그죠? 제가 또 너이씨 안나와 그지 말고 이제 99.9%니까 토지용어. 토지용어를 보시면은 박스를 쳐 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박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세요. 후보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어요. 이행지. 택지가 있으면 부지가 있죠. 두 개씩 묶었어요. 두 개씩 묶었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세심하게 또 넘기시면은 기타라는게 또 있구요. 기타라는게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제 포인트를 또 제가 그 깊숙하게 넣어놨어요. 그죠? 그니까 아까 그 박스는 간단하게 보시는 거구요. 출제 포인트는 더 세부지에 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구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가 이따가 주택의 분류가 이 주택이란 것은 단독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출제 포인트에 여기서 빨리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테마 4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요건 100% 라고 적어놔요. 100% 그러니까 안 내면 출제원이 몽창한 거에요. 100% 토지의 특성은 거의 시험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세 문제 정도나 네 문제 정도는 이제 부동산학. 부동산학은 단순수수과학이요. 종합응용과학이요. 그래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세 문제가 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세심하게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용도적으로는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토지의 특성을 이렇게 구성돼서 여기 눈을 딱 볼 수 있게끔 박스로 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출제가 이제 안되는데 문제집에 있는 거는 제가 문제집에 요약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프린트로 먼저 복합개념 이라는 게 있죠? 프린트로 이제 천천히 왔다갔다 하지 않고 프린트로 보세요.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복합개념은 세 가지가 무슨 경기가 있어요? 법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마원입니다. 테마원에서는 무조건 시험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요. 복합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시험문제 나옵니다. 개념의 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이고 복합부동산은 그냥 활동의 관점이에요. 활동의 관점.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 있죠?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로 봤을 때 법경기에 대한 3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3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2대 측면으로 본다면 유형하고 무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형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우리 인간 눈이 있으면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에요. 우리가 시험문제가 얘가 4개, 얘가 5개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문제는 며칠 선다. 뭐 느낌이 안 오세요? 전혀 안 와요? 와야 될 텐데? 이게 4개, 얘가 5개라면 이 두 가지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러면 얘는 눈에 보이니까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얘는 무형이죠. 그죠?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기술적은 공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거위고 자연도 보이죠? 토지는 또 하나의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이 4가지 는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다? 이걸 암기다 주셔야 돼요. 물리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에 암기기법을 제가 만들었는데 암기기법지도 있지만 따라해보세요. 공자님의 환의에 대해서 환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공자님의 환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맹자공자 아세요? 공자님 환의라는 건 건강 상태에서 기술하시오. 공자환의 기술.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근데 자산은 수익과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수익이니까. 자 하나의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자산가치입니까? 자산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본을 내신 게 재택구출산으로 사용되죠. 그럼 하나의 자산이지만. 내가 땅을 사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본증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이 된다. 근데 이 자산에는 자기자본도 포함이 안된다. 포함이 된다. 돼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고 거래가 되면 상품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가 돈을 줘서 우리가 공급자한테 이게 돈이에요. 돈을 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물건을 만들어 줍니까? 그럼 만들어 줘서 토지에다가 주택을 만들면 우리가 소비하시죠. 그럼 거래가 되니까 이건 다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그럼 야매로 가는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시옷이 들어갑니까? 자산 들어가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들어가죠. 특히 토지라는 것은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재이지만 소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 가졌나? 그 다음에 자본은 그냥 우겨. 자기자본도 그냥이야. 자산에 들어가. 들어가니까 그냥 시옷 들어간다고 해요. 그냥. 암에도 예외가 있긴 해요. 그렇죠? 자본이 나와요. 일단 경제적 찾으면 시옷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본만 하나가 자산이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죠. 그럼 협의하고 뭐가 있어요? 프린트 보세요. 협의하고 강의가 있죠. 협의는 좁게 보고 강의는 좁게 봐야 넓게 봐야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하고 강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민법까지만 얘기한다. 어디까지만 얘기한다? 민법. 민법. 어디 나와 있죠? 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 그냥이야.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그는 그녀야. 토지를 얘기를 해요. 토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요. 자 이거는 협의라는 것은 어디 법에만 나와 있죠? 민법. 광의는 민법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도 들어가고 협의부동산 들어가고 의제중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의제중부동산. 그러니까 의제중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중부동산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중부동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입다가 문제가 나오는 게 동산과 부동산은 구분이 돼요. 둘 다 공시는 안해요. 공시는 해요. 공시 방법이 틀리죠. 동산은 뭐로 하죠? 점유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해요. 자동차도 중부동산에 속하죠. 자동차도 움직이니까 점유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얘도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자는 거죠. 근데 민법이에요. 각각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그럼 자동차도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자동차도 감정평가가 가능합니까? 거래사를 비교법으로 하죠. 배우셨잖아요. 그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보겠다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협의부동산은 협의, 토지 및 정치상무는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중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간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에만,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이건 활동상의 개념이라고, 활동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그냥입니까? 원래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법률 쪽으로는 독립되어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일체로 봅니까? 일체로 보다 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학적 관점이에요. 활동의 대상이에요. 활동, 거기 지금 제목 있죠? 부동산 활동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그냥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일관평가하고 이 토지와 건물을 할 때는 무슨 사례 비교법으로 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갔죠. 여러분들 주상복합건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거는 복합건물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으니까 평가시 구분평가한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셨나? 그럼 밑에 출채 포인트가 있어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복합부동산은 법경기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뭐하고 뭐가 결합됐어?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된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법경기 나오면 뭐고? 뭐가 개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복합부동산.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법률적인 협의와 강의라는 거. 경제적의 5개는 그냥 시옷이 들어가. 시옷 들어가죠. 기술적은 물리적 개념. 아까 공자관이 기억하시죠? 네 가지 기억하시고.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괄평가하고 거래사례로 간다. 부동산의 개념도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주겠죠? 법경기로서. 이해하셨죠? 활동할 때 법경기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니까 확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정착물이야? 그 정착물이야? 민법에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럼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동산이 부착되긴 부착되는데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럼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일시적입니까? 계속적입니까?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럼 계속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럼 거래시, 거기 보시면 종속이 있고 독립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바꿔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시, 토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자, 지금은 이제 토지 정착물입니다. 토지 정착물은 민법상만 얘기하거든요. 민법상, 민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토지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토지의 다른 부동산으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왜 공신법 시간에 국어란 얘기 들어보셨죠? 국어는 그냥 이까지 작은 도랑이죠? 토지의 종속이에요. 토지의 독립이에요. 토지의 일부에요. 일부가 되니까 그냥이다. 종속물이다. 종속이에요. 얘가 주물이면 얘가 종속이죠? 종속물이고. 건물은 그냥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성이 있죠? 그럼 독립 정착물은 건물이 가장 다른 거죠. 그럼 이거는 토지의 일부입니까? 토지와 다른 부동산입니까? 다른 부동산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갔어요. 그다음에, 명의인 방법, 명백히 인식, 표찰에다가 나무에다가 내꺼라는 홍길동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독립된 부동산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죠. 등기를 한 인목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권원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권원에 의하든 아니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도 그냥 정착물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그냥 독립물로 봅니까? 국어는 그냥 종석이야.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민법이에요. 민법이죠. 따라서 민법. 민법에서 배우시죠? 근데 학교로는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 사항을 써요. 영미법. 영미법은 따로 영국, 미국. 우리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가 나오고 영어가. 또 울렁울렁 하실 텐데 이 픽스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쳤지? 영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정착물은 건축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건축설비. 자 우리가 여러분 봐봐. 하나가 예를 드는 게 이 철근 아세요? 철근? 철근 원래 그냥이야. 동산이야. 근데 여기 벽에 철근이 있죠. 요즘 내가 부숴볼 게 있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여기 안에 고정돼 있어. 그 픽처 픽처라는 건 고정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요것도 건축설비 같은 것도 그냥이다 정착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게. 거기 보시면 종석은 토지의 그냥이야. 일부야. 구고라고 들어가면 좋고. 독립정착물은 네 가지가 있죠. 그냥이야. 건물 들어가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도 들어가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이목 들어가죠.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들어가고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건축설비를 얘기하는데 내가 찍어줄게. 부착방법 있죠. 이게 대표처럼 오세요.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부착방법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기능효용상을 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있다가 기추문제가 제거하여도 라는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물리적이라는게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다? 물리적.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저기 뒤에 있는 벽시계하고 여기 형광등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제거할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죠. 근데 다 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럼 하나가 정착물이고 동산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효용이나 손상 그죠? 효용. 효용에 대해서 기능이나 효용에 대해서 손상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있기를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저 벽시계 같은 경우는 저거 뛴다고 해서 건물에 지장 안 주죠. 그러면 그냥이냐 이건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근데 여기 형광등은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형광등이 동산이지만 그냥이며 건물에 부착이 돼 있어요. 이걸 뛰게 되면 강의를 못하죠. 그 장입니까? 효용에 손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장이야 정착물이야.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건 남녀 사이에 헤어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헤어져 본 적 있으세요?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건 세워졌는데 그냥이야 집에 갔더니 마음이 아파. 그냥이야 손상이 와. 그냥이야 달리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 돼요. 재밌게 좀 하자. 근데 저 벽시계는 뛰어넘는데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헤어져도 빨빠이야. 그럼 그냥이야 동산이야? 동산에 들어가요. 이해 가야 되는데 이게 대빵 잘 나와요. 그죠? 제거할도라는 건 아까 무슨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물리적이라고 나와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제거 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된다면 그냥이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고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동산에 들어가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있다가 저자분이 내신 걸 볼게요. 거기 보시면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나와요. 성격은 처음부터 제작되겠다는 그러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 제작된 거예요. 저자분이 교회형 의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형 책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회가 딴 데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니까 정착물로 간주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추어 제작된 게 아니면 동산이죠. 그 다음에 있다가 건물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된 반범창도 그냥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까? 그럼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 물건 설치 의도라는 게 있죠? 의도 자 위를 찾아보세요. 여기 위에 휘세네어컨 같은 거 달렸죠? 그냥이니까 탈부착이 어렵습니까? 건물주가 원래부터 이걸 달아 놓은 거는 임대증지를 위한 거예요. 그냥입니까? 가치증진 목적입니까? 영구적으로 설치했죠? 그냥이다 이건 정착물이다? 일시적으로 지가 설치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동산이죠. 여기 보시고요. 당사자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됐다 잘 나와요. 별표 3개 자 그럼 아까 부착 방법하고 얘가 잘 나오는데 자 관계가 자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설치한 건 그냥이요.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죠. 거래농업과사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착물의 구분기준은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아닙니까? 그에 따릅니까? 따르죠. 자 쌍반관계가 매도자 매수자에요. 그럼 정착물이 아닌지 분명할 때는 뭘로 간죄요? 정착물로 취급해서 누구 걸로 간다? 매수자 걸로 가죠. 체크하셨죠? 이건 아직 안 나왔고 밑에 4번에 가시면 동산 3 있죠? 동산 3개 있어요? 어 이거 이 문제집에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이따가 만약에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동산을 찾아 몇 종 세트가 있어? 3종 세트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동착물이니까 이걸 먼저 지우시고 정착물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임대차계이 끝나면 철거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한 끗 차이니까 야매로 가볼게요.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죠. 그죠? 차는 동산이다. 야매 이거 하지마.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한 게 좋고 가식중인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은 가식적인 놈아 이게 뭐냐면 거짓같자예요. 임시로 심은 묘목 같은 거예요. 문식하니까 나중에 가식중인 수목도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이고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있나요? 자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요구하죠. 그럼 그냥 넘겨요. 뽑고 넘겨요. 다시 한번 어떻게 넘겨? 엑센트로 어떻게? 그럼 뽑았지? 뽑았으니까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되게 잘 나와요. 얘가 얘 1순위고 얘 2순위예요. 아시겠죠? 이거 3종 세트 찰 수 있겠어요? 그럼 정착물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찾아야 됩니까? 빼고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정착물은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지에 뭐가 나왔냐면 그 매년 경작을 요하여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는 자연식생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식생은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나무나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는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는 요거 뽑으면 치사하죠. 그냥이야 통째로 넘겨 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종속돼 있습니까? 하나의 일부다 보니까 정착물로 간주하니까 정착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가볼게요. 뭘 주의하실까? 토지의 정착물은 대부분은 무슨 정착물이므로 종속 아까 독립 정착물에 네 가지가 있었죠. 다시 얘기할게요. 건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명인망복 수목 들어가죠. 소유권 보존등기 임목 들어가고 거론에 타인의 토지에 재배중 농작물도 들어간다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 명인망복 같은 미불리 과실 명인망복 같은 수목 등기된 임목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정착물의 구분기준 아까 부착 성격 의도 관계 계약 합의나 동의에 있으면 그거 따르죠. 임대인 정착물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자연생 신문 단연생 신문은 그냥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죠. 동산의 3정 세트를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뭐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가식 중에 숨어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라는 걸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문제는 다 풀어오셨어요? 풀어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좀 쉬운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할게요. 문제 31페이지로 갑니다. 1번 문제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따라해봐요. 복합개념 법경기 그럼 다 들어가는 게 4번인가요? 그러면 유형의 기술적과 무형의 법경기가 다 들어갔죠? 4번이다. 그냥 답만 체크하세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기출문제에다가 별표를 쳐 놓으세요. 기출문제 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문제 별표를 쳐 놓으시면 일단 부동산의 개념의 설명이 다 틀린 거 정답은 몇 번이죠? 생산제이기만 해요. 소비제이기도 해요. 소비제이기도 하죠. 맞나요? 1번 아까 제가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니까 시월 안 들어가도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어디까지만 얘기합니까? 토지 및 정착물 중부동산은 부동산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른 질문도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도 중부동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선박 등기법에 나와있는데 자 이거는 20톤 이상만 가능해요. 몇 톤 이상? 이게 감전평가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낸 거예요. 그럼 10톤이다? 20톤이다? 20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감전평가시험이 별게 다 나왔어요. 10톤이야? 20톤이야? 이것도 좀 알아가시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에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있죠? 자 우리가 2번에 가시면 아까 유형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건 법률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이죠? 지세집안이 다 틀리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발표 기출을 무조건 발표 치세요. 5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삼정세트에 임차인 정착물이 있었죠? 부동산으로 간주됩니까? 동산입니까? 그러면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하고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죠? 4번 맞고 5번 부동산 걸린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6번이 장려 문제에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29회 때 29회 때는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 있다. 있다. 라고 하셔야 되죠. 다른 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다가 베프를 치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7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돌려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자 칠판을 보세요. 아까 제가 자연식생 기억나시죠? 얘네들은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간주 안에 해. 토지 일부죠? 여러분 화이팅! 그럼 중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목이라는 게 있죠? 그 임목도 임모에 관한 법률상 중계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될 수 없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죠? 난 참고적으로 이 1번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이 있어요? 거기 제거에도 물리적으로 적으세요. 물리적. 자 그러면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어. 했죠? 보고 있어요? 근데 갔더니 집에 갔더니 그냥이야 생각이 안 나. 손실이 있어? 없어? 없으면 뭐다?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현관팬 들고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야? 두자를 찾아봐요. 아니 아니야 딱 보세요. 없는 미치겠네 없는 있는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랑 전문가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관점이 없는이에요? 있는이에요? 없는이죠? 이해 갔어? 근데 만약에 있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있으면은 부단상 정착물이거든요. 현관팬 칠했어요? 어디서 칠했어요? 없는 제발 좀 없는이 있는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왠지 1번 그 다음에 3번 정착물은 아까 이 주물과 종물이 있죠? 토지가 주물이면 이 종속물이 종물이다. 자 여기 봐봐 아까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겠죠? 5번 정착물은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였다는 맞죠? 2번이 정답이죠? 꼭 체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옳은 지문은 다 보겠습니다. 옳은 지문은 또는 저자분이 쓰신 거가 있으니까 자 8번에 1번 부동산 정착물에 옳은 거 자 1번 아까 계속적이어야 됐죠?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걸 아까 강조했죠? 그런가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2번에 가시면은 아까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었죠? 어떤 게 있어요? 경제학 수학물이 있어요? 자 이건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이 정착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학 수학물은 정착물이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에 취급된다 취급한다 그랬고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편의에서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건 다르죠? 그럼 임대인이 임대가치 가치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설비 같은 거는 정착물로 취급된다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9번은 틀린 거 답만 볼게요 9번에 가시면 전기배선이나 수도꼭지처럼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건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 그렇진 않죠 아까 효용이나 기능에 손실이 있으면 정착물로 보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10번은요 제가 쓴 문제집이 아닌데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정착물이 아닌 건 3종 세트를 골라 그랬죠 3종 세트가 아닌 게 다예요 3종 세트 고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얘기해 봐 경작 수학물 임차인에 설치한 가사 정착물 가직중해수목 이해하셨어? 그러면 3개 지웠어? 나머지가 정착물이겠네 알아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가란 말이야 역으로 그죠? 이 세 개가 아닌 게 정착물이니까 이 세 개를 다 날려버리시고 다른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좋죠 그러면 경작 수학물 아니고 등기된 임목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정착물로 교회형 책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제작된 거 따라간다고죠? 그리고 왜요? 건물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건물 용도에 맞게 제작된 반복창도 그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이 됐으니까 들어가니까 다섯 개가 되겠죠 그럼 얘기해 봐 그냥이야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동산을 지우고 나머지 거를 잡으시면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어 이거 별표 쳐보세요 아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답부터 보는데 다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쉽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 음 임찬이 설치한 거는 요거는 정착물로 취급된다? 동산이다? 동산이잖아요 얘기 좀 해 봐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4번을 뺏겼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4번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지문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감정평가 뺏겼다는 거죠 제거하여도 건물 기능 및 효용이 손실이 어디가 중요해? 이제 알았네 그죠? 있는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부착된 물건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지급되는 거 맞죠? 찾으셨습니까? 저는 봤을 때 올해 이게 나올 거 같아요 동그라미 1번에다 펼쳤죠 동그라미 1번 나오고 그래 아까 내가 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공신은 안 해 둘 다 공신은 해 공신 원칙은 똑같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공신요 공신규 Tusk 이에는 점 finan사를 하고 이게 등기 wali 또ving 여러분들 공신력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공신력 시험서 공신이 son 가 部 부동산은 어떻게 했죠?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것 듭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가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죠? 그게 무슨 치득이야? 선의 치득이죠. 무슨 치득? 내가 민법도 해야 되네. 이거 이해 가셨어? 이거 나와 그래. 다시 갈게. 부동산과 동산은 그냥이야 공시 방법 달라. 그냥이야 공실의 원칙도 달라. 동산은 그냥이야 인정해.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자가 인정해. 저가 선의 치득이라고. 민법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는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어찌 잘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명인방법을 구매한 수목도 독립된 걸로 들어가죠. 그런가요? 토지와 정착물의 도로교량이나 국어 이게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동그라미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 1번이 다시 나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오고 갔죠? 약간 신기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아까 시옷 기억나? 시옷? 잘한다. 경제적으로 몸만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 야! 죽인다. 어느 게 다 시옷 들어가.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자본은 시옷이 안 들어가지만 이것도 경제적이라는 걸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적인 개념에 찾는데 아주 뿅 가셨어요? 안 가셨으면 말고. 그것도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냈지 그러지 말고. 제가 안 낸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 문제나 자격증 문제가 머리에 복잡하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뭐가 들어가? 상품하고 소비자 싹. 어우. 빨대로 쩍 끌자고. 5번이 정답이잖아요. 찾았죠? 그렇죠? 좀 이렇게. 캐커스에는 점잖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참. 13번은 이 저자가 내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2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개인적이니까 답변 치지 마시고. 23페이지로 가시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3페이지. 문의에 가시면. 거기에 자산과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부동산은 그냥 실물 자산이에요. 투자 대상이죠? 재테크 수산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자본이다, 자산이다. 그런데 자본은 네가 너 자본점이 있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미천이에요.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로서 건축하기 위해서 택지를 매입했다면 그건 자본이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그런데 별표는 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내가 어디에다 왔지? 그러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35페이지에 13번에 부동산의 개념의 경제적 개념 측면에 틀린 것은 내가 투자해서 소득이득 임대룸 먹고 자본이 양도차익 먹은 것은 자본이다, 자산이다. 자산. 재테크 수산이니까.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4번에 1번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기출. 자. 따라해보세요.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따라해보세요. 공자환희 기술. 그러면 아까 환희 기억하시죠? 환경과 위치는 뭐다? 기술 쪽에 들어가요. 법률 쪽에 들어가지 않아요. 맞나요? 근데 법적인 거나 소유권 같은 거는 법적인 거니까 법률 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15번도 한 번 나왔다가 이제 끊겼어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올해 보는 게 몇 회죠? 그럼 이게 20년 전에 나왔다 끊겼다는 건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 저자분이 출제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 자본. 자, 농지가요. 그냥입니까? 택지화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택지화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이걸 학자들을 토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곱 메타에 대한 농지가 10만 원이면 자, 이 계량 비용이 계량 비용이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받아야 돼요? 한 20만 원 받아야 되죠? 20만 원. 그러면 얘는 토지를 매입한 가격도 아니고 택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장입니까? 하나의 계량 비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토지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라고 해놓으셨죠? 자,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됐죠?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 자본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택지의 원가도 아니고 택지 가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 가격이야 매입 가격도 아니야. 아니죠. 토지 자본은 현장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게 토지 자본이 됐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상품 자원인지 현장 자원과는 무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그냥 5번이다. 그냥 담을 하시고 그렇게 깊게 보지는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갑니다. 저보세요. 들어갈게요. 지금 하나 빠진 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안 내셨어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 부동산은 무슨 경기? 법 경기를 찾는 거였죠. 맞아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활동사의 개념은 뭐다? 복합 부동산이에요. 개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기술적은 무형이야 유형이야? 얘는요. 무형. 맞습니까? 아까 상품하고 소비재 나왔을 때 경제적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본은 이리로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시원시 안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다음은 공자환위 기술. 환위. 얘는 기술이죠. 맞아요. 자, 토지 미크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요. 광에도 들어가요. 광에도 들어가죠. 근데 중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간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에만? 광에만 들어간다고 나왔었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시험 문제에 예상되는 게 동산과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공신을 합니까? 공신의 원칙이 좋은데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점유는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죠? 그럼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공시의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점유와 등기가 다르다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중부동산도 하나의 그냥 개별법이에요. 등기법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그냥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녀를 얘기해 토지를 얘기해. 그럼 토지에 부착돼서 일시적이어야 돼? 계속적이어야 돼? 계속적이죠. 맞습니까?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이상. 알 수 있겠어요? 그럼 토지의 일부가 있고 다른 게 있죠? 국어는 그냥이야 토지의 일부야. 일부죠. 그럼 독립된 게 그냥이야 건물 들어가. 명인방법 받은 수목도 들어가고 소유부 보존등기한 임목도 들어가고 권원이든 아니든 타인의 재배 등은 농장도 들어가죠? 이해 가졌어? 근데 아까 자연식색 남은 다른 생식물도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관주합니까? 관주해서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부동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민법인데 우리는 그냥이야 영미법상이야. 픽쳐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형광등이나 저 시계는 그냥이야 제거할 수는 있어. 있죠. 근데 그냥이야 손실이 와. 마음이 아프지? 그냥이야. 들러붙어야 돼. 정착물로 관주하는 거죠. 손실이 있어 없어? 있는 없는 아까 기억나? 없는 없는 동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랑 요 세가지만 분리하시면 거의 끝나버려요. 3종 세트 있죠? 차는 동산이다. 또 노도 가식중해순목과 경작수학물 경작수학물은 넘겨요. 뽑고 넘겨요. 다시 한 번 어떻게 다시 동산이라는 얘기죠. 제가 쓴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까 정착물을 고를 때 이 세 가지를 뺀 게 정착물이었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프린트는 좀 괜찮나요? 이렇게 활용하시고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할게요. 좀 쉬었다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